네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작가입니다. 네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새벽에 FOMC 미팅이 있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나오고 나서 지금 예상보다 비둘기파적이었던 파월의 발언들에 의해서 가격이 일시적으로 또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FOMC 미팅을 앞두고 57K선이 무너져서 일시적으로 56K대까지 내려갔다가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시점 기준으로는 대략 58K 부근에서 가격이 좀 왔다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어제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던 우리 구독자님들도 계실 텐데요. 시장의 상황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가장 먼저 거시경제적인 변수 이야기부터 해야 됩니다. 즉 FOMC 미팅 이야기를 먼저 해야 되는데요. 어제 뭐 예상대로 예측치와 동일하게 5.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결국 파월의 발언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경제 전망이 불확실하고 여전히 인플레이션 위험에 매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고용시장이 예상과 달리 약해지면은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비둘기파적인 발언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또 더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도 있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불안감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은 금리 인하와 금리 인하를 하지 않는 경로가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다음 정책 움직임이 금리 인상이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일단 얘기를 해주면서 시장이 좀 안정세를 되찾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결국 연준이 금리를 유지하면서 인하 방향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했던 그런 FMC 기자회견이었던 거죠. 네 어제 파월의 발언에도 지금 미국 3대 지수는 혼수세혜로 마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는 여전히 지켜봐야 되는 중요한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제 파월이 했던 발언을 들어보면 파월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은 고용이 지금 얼마나 더 화랑을 뛸 것인가 그 부분들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중요한 고용지표도 두 가지가 발표가 됐는데 ADP에서 집계하는 비농업부분 고용변화와 미국 노동부에서 집계하는 구인이직 보고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됐는데 이 두 개가 시그널이 서로 엇갈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ADP에서 집계한 자료를 보면 예측치를 갖다가 꽤 크게 상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보다 19만 2천 명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된 겁니다. 그런데 미국 노동부가 발표한 전체 구인이직 보고서는 848만 8천 건으로 지금 예측치와 이전치를 모두 다 하회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고용의 화랑이 꺾여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네 그리고 금요일에도 중요한 고용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이 결과들까지도 전체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리고 FMC 미팅 이후로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소 안정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으로 또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6월달에도 7월달에도 모두 다 금리를 동결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것이다라고 하는 시점은 9월달에 0.25나 0.5% 인하할 것이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동결보다는 더 많은 기대감을 하고 있는데 금리 동결에 대한 의견도 만만치 않게 지금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금리 인하 시점을 보는 것은 11월로 보는 입장들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러면 전체적으로 거시경제 이슈들을 살펴봤는데 결국 중요한 것들은 이러한 여러가지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비트코인의 어떤 수요를 둔화시켰다라는 부분들이 중요합니다. 결국은 수요가 살아나야지 가격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수요가 굉장히 높아질 때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의 랠리들을 이어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수요가 감소하면서 가격도 주춤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 수요가 살아나기 위해서 즉 기관들의 자금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인 변수들이 빨리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이번 FNC 미팅이 끝났지만 당분간은 거시경제적인 이슈들이 시장을 억누를 가능성들이 높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 중요한 것은 이 표에서 나오는 것처럼 비트코인을 매집하는 주소의 수가 꾸준히 지금 증가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럼 비트코인 현물 ETF 흐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어제는 홍콩에서 신규 ETF가 출시가 돼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거래를 시작을 했죠. 어제 하루 동안의 성과가 비트코인에서만 약 4천개 가량이 유입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신에 따르면 홍콩의 비트코인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출시 첫날에 3,550억 원을 전체적으로 조달했다라고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규모는 미국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된 첫날 조달한 금액을 상회하는 규모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콩에서 ETF를 출시한 지금 3곳의 자산운용서 중에서 차이나 AMC가 가장 많은 자금이 몰렸습니다. 네 첫날 미국의 기록을 깬 만큼 앞으로 또 어떤 결과들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시장에서 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ETF발 수요가 가격의 상승들을 견인을 했지만 ETF 외에도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여러 방면에서 지금 비트코인을 담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의 수요가 살아나게 되면은 앞으로 더 큰 급등 랠리들을 이어갈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면 중요한 기사들 몇가지 살펴보고 전체적으로 온체인 지표와 그리고 차트를 통해서 시장의 상황들을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지금 로이터에서 어제 기사를 캡처한 겁니다. 연중 금리나 가능성이 불투명해지면서 하락세를 지금 지속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금리에 대한 부분들이 일시적으로 또 해소가 되면서 다시 가격이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지금 거시경제적인 변수에 의해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아직까지 전쟁은 또 잠잠한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 역시나 이런 지정학적인 리스크들도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은요.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거친 시점이 아니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셔야 되죠. 네 그리고 뒤에서 차트를 통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요. 어제 비트코인의 현물 ETF 매수자 평균 단가까지도 지금 화훼라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향후에 또 어떤 식으로 관계가 있는지도 뒤에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DWF 랩스의 설립자는요. 어제 그렇게 가격이 하락했던 그 구간에서 강세장이 2차 파도를 믿는다면 지금이 저점 매수의 기회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관점들을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요. 여러가지 좀 의견들이 엇갈리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단기 급락에도 트레이더들은 건강한 조정으로 낙관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지난 3개월간 약 20% 하락했지만 암호화폐 트레이더들은 약세의 흐름에 동요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네 그리고 유명한 매크로 투자자이자 리얼비전의 CEO이죠. 라울팔은 이번 조정을 포함해서 비트코인은 1년간 4차례 20% 이상 조정을 겪었다. 이거는 굉장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렉트캐피털이라고 하는 분석가도요. 비트코인 가격이 되돌려지고 횡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과거 반감기 사이클과 동기화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이런 기간이 오래 지속될수록 좋은 일이다. 라고 진단을 했죠. 네 그리고 암호화폐 리서치 기관입니다. 콜렉티브 시프트의 최고 경영자인 벤 심슨 같은 경우도 반감기 이후에 시장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고 다음 1, 2개월간 약간의 불확실상과 하락세가 이어질 수 있지만 수개월 단위의 장기 전망은 여전히 낙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강세장 패턴 자체가 끊길 것은 전혀 아니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런데 늘 비트코인에 대해서 분리시한 아주 긍정적인 관점을 제시해왔던 스탠다드 차타드에서는 비트코인이 5만 달러까지도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라고 하면서 시장의 상황은 비관적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그 이유로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연이어 자금이 유출되고 있고 홍콩 ETF의 수요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전문가들의 전반적인 견해는 긍정적인 관점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4월 본 기준으로 10%대에 하락을 했지만 요거는 흔하고 건강한 조정이다. 라고 보는 입장들이 더 많이 있는 거죠. 결국은 과거의 사이클 대비를 해보면 강세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언제든 이것보다 더 큰 조정도 흔하게 발생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이클이 어떻게 조정되는 시그널들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과거의 사이클과 계속 일맥상투한 움직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요. 무려 7개월 연속으로 플러스로 마감을 했다가 이번에 이제 4월달에 8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마감을 한 겁니다. 그리고 7개월 연속 플러스는 비트코인 역사상 신기록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긴 호흡 동안에 계속해서 상승 마감을 했으면은 이제는 조정이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네 그리고 5월달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우리가 짐작하기가 어렵지만 남은 이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빨간색과 녹색이 반복이 되겠지만 이 녹색이 더 우위에서 계속해서 상승의 흐름들을 이어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어제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57K 밑으로도 일시적으로 하회를 했던 이유는 비트코인의 신규 보유자들이 패닉세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글래스원도에서 집계한 바에 따르면은 단기 보유자의 손실보유량이 무려 331만 BTC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 구간이거든요. 보시면은 굉장히 길게 4시간 봉으로 장대음봉이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제 이 시점쯤에서 우리 스터디 멤버님들께 긴급하게 어떤 브리핑을 해드린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몇 가지 부분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어제 어떤 정황들을 살펴보면은 제가 라이브에서도 공유를 드렸고 그리고 유튜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59.6K의 단기 보유자들의 리얼라이즈 프라이스 즉 실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구간에 굉장히 많은 단기 보유자들의 평균 단가가 밀집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장기적인 가치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 가격이 갑자기 급등을 하니까 굉장히 급하게 올라탄 그런 물량들이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밀집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 구간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비트코인의 어떤 장기적인 가치를 보고 들어온 투자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으로 계속해서 패닉셀링을 하게 되겠죠. 어제 그 현상이 전형적으로 나타나서 굉장히 빠르게 급속도로 빠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9.6K를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었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분석에서 지금 이 구간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이 121 이동 평균선입니다. 그리고 이 파란색이 200 이동 평균선이죠. 비트코인의 중기적인 추세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개의 입형선이 여기에 위치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제 이 구간을 터치를 하는지 여부를 굉장히 주목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여기가 57K이고 여기가 52K죠. 근데 여기 57K 부근에서 결국은 말아올리는데 성공을 하면서 촬영시장 기준으로는 대략 58K 부근까지 지금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 구간들을 방어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 구간 정도가 다가오면 아까 전에 DWF랩스의 창립자 얘기처럼 이 구간은 장기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매수 구간에 해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구간이 무너져서 52K까지 온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큰 박인세일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증거들을 또 뒤에 온트인 지표를 통해서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 가격 구간이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종합을 해보면 57K가 제가 120 이동평균선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바로 앞서 57.3K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ETF의 평균 단가가 있다. 즉 블랙락 같은 이런 기관들도 이 구간 하단으로 내려오면 물리는 구간이다. 뭐 좀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들이 오면 계속해서 말아올려질 가능성이 좀 높은 것이죠. 그리고 그 상단으로 59.6K의 어떤 구간이냐 바로 단기 보유자들의 실현 가격이 평균 단가가 위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은 가격대에서 가장 먼저 수복해야 되는 거 어딜까요? 바로 59.6K를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 많은 또 매수세들이 노력을 할 겁니다. 네 그리고 이 구간을 회복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게 22MA와 50SMA를 회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대략 64에서 65K 정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지금 50SMA는 66.5K 정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뚫고 올라가는 것이 추세 전환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펀더멘탈 지표로서는 비트코인이 굉장히 좀 바닥 지점에 가깝다라는 것들이 여러 지표들을 통해서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스위스 블록에서 집계한 비트코인 펀더멘탈 인덱스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빨간색 구간이 보이시죠. 과거에 굉장히 많이 하락했던 구간에서 이 구간에서 보통 반등에 성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지수가 변곡점에 있다는 것은 이미 판매자들이 거기에 소진이 되었다. 그러니까 팔 사람들은 다 팔고 나갔다. 자 이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향후에 유동성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의 소피아 지표도요. 지금 14일 이평산 하단에 위치를 하고 있고 1보다 지금 하단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바닥 구간이다 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60일 MVRV로 봤을 때도 좀 굉장히 바닥 구간에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3년 8월 이후로 가장 저점을 지금 형성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트코인이 여러가지 펀더멘탈 상으로나 온체인 지표 상으로는 상당히 바닥에 가까운 지점들에 위치를 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거시경제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여전히 가격이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은 열려있다. 그렇게 됐을 때 앞서 보여드렸던 차트의 그 가격 구간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전략들을 세워나가시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CBD 지표는 이 장표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미결제 악정이 계속해서 지지부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어제 가격이 많이 하락하는 동안에 롱 포지션이 꽤 많이 지금 청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하락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리고 펀딩 레이트도 여전히 바닥에 가까운 구간들인데요. 지금 중요한 거는 CBD가 돌아와야 됩니다. 계속해서 유성성이 돌아와야 되는데 지금 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현물 CBD인데 계속해서 지금 하강 추세를 이어가고 있고 오히려 하락세가 조금 더 가팔라지는 모습들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이 조금 더 속 시원하게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고 그리고 만약에 가격이 조금 더 우리 기대보다 반등을 하게 되더라도요. 제가 말씀드렸던 이 중요한 구간들을 통과하기 전까지는 이걸 찐반등이 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는 비트코인을 계속해서 모니터링하면서 알트코인은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매물대 구성 살펴보고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가격이 이 구간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하방보다는 지금 상방이 더 두텁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항구간이 꽤 강력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61K 상단으로는 상당히 두텁게 매물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제 URPG 상으로 살펴봐도요. 지금 이 구간에 지금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 굉장히 상방이 두텁게 형성된 구간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하방은 바로 이 구간이 두텁기 때문에 지금 이 구간에서 지금 바로 하단을 잘 지켜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가격의 형방들은요. 제가 지켜보면서 필요한 구간들에서는 또 추가적인 설명들을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작가였습니다.